음악은 따로 들려드립니다. 말로만 하는 음악이야기. 여름을 테마로 한 노래. 이름은 좀 있어배지만 그냥 여름 들어간 노래를 욕구 한번 이야기를 같이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뭐 당연히 첫 곡은 써머타임이죠. 그렇죠. 써머타임 안 타고 안 되지. 뭐 써머타임은 작곡자 조지 거신의 대표곡이자 가장 많이 연주되는 재즈 스탠다드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 써머타임은 뭐 수없이 많은 버전들이 있지만 가장 들어보시지 못했을 만한 제가 좋아하는 써머타임을 한번 선곡을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 들고 나온 써머타임은 기타리스트 빌 제닝스라는 분이 연주합니다. 처음 들어봤어요. 네. 기타리스트 빌 제닝스가 1955년에 낸 무드 인디고란 앨범에 있고요. 써머타임만 있는 건 아니고 It Ain't Necessarily So와 써머타임을 이렇게 메들리로 한 곡인데요. 아주 짧은 연주인데. 이 빌 제닝스라는 기타리스트가 1919년생 기타리스트이신데. 이 양반이 이제 36살 때 낸 앨범인데. 이 양반 별명이 The Architect of Soul Jazz. 재즈 중에도 소울 재즈를 건축한 분이다. 뭐 그런 별명을 가지신 분인데. 그래도 그런지 이분은 재즈를 넘어서서 블루스, R&B, 소울 이쪽에까지 영향을 많이 끼친 기타리스트. 아주 유명한 분은 아니지만 그런 기타리스트고. 이번에 알게 됐는데 BB King이 자신한테 영향을 많이 준 기타리스트라고 소개를 했고. 그리고 이분의 이 빌 제닝스의 기타에서 나오는 그 그루브를. 그런 그루브가 이 본인이 소울 재즈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그런 그루브가 아닐까. 그래서 블루스 기타리스트의 대부인 BB King이 좋아하는 기타리스트다. 하니까 이분이 기존에 알던 이분에 대한 지식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구나. 근데 이 곡을 들어보면은 기존의 썸머타임, 특히 가사 버전들에서 느낄 수 없는. 그 습하고 나른한 그런 감성이 연주에 잘 전해져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 좀 이분의 앨범 속에서 썸머타임을 한번 골라봤는데요. 이 빌 제닝스가 36살이더라고요. 55년이면 그때 낸 앨범인데 굉장히 마이너한 앨범이에요. 10인치 앨범인데 빌 제닝스의 기타와 앨버트 제닝스. 마치 이제 어떻게 이름만 보면 형제 같은데 앨버트 제닝스가 바이브로폰. 그래서 기타와 바이브로폰 이 둘의 듀엣 연주만으로 이 앨범이 구성이 돼 있는데 굉장히 나른해요. 그러니까 이 썸머타임이라는 곡이 조지 거신이 1935년에 작곡한 오페라 포기앤베스의 그중에 이제 어떤 어부의 아내가 자신의 아이를 재우면서 부르는 자장가라고 하잖아요. 이 곡을 빌 제닝스는 굉장히 자신의 느낌대로 어떻게 보면은 약간 블루스 같기도 하고 꼭 재즈다 블루스다 어떤 장르를 떠나서 아주 독특한 썸머타임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첫 번째 여름 노래로 한번 골라봤고요. 이 썸머타임은 사실은 이번에 이 빌 제닝스의 해석을 들으면서 원곡을 찾아봐야지 했는데 저한테 원곡으로 느껴지는 앨범이 있는데 같이 한번 비교해서 들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엘라 피치 제랄드와 루이 암스트롱이 57년에 녹음한 앨범 포기앤베스에 있는 썸머타임 보컬 버전과 이 빌 제닝스의 썸머타임을 비교해보면 아 같은 곡이 이렇게 다르구나 하는 그런 느낌도 받지 않을까 해서 한번 같이 소개를 해드리고요. 빌리 홀리데이 곡도 간판 아 빌리 홀리데이를 빼놓을 수는 없죠. 빌리 홀리데이 목소리도 덥죠. 두 번째로 고른 여름 노래는 더 걸 프롬 이파니마입니다. 이거 빼놓으면 안 되죠. 이거 빠질 수가 없죠. 빠질 수가 없지 빠질 수가 없지. 여름의 또 다른 이미지의 어떤 보사나와의 느낌이 그냥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해변에 수영복 입고 가는 젊은 아가씨. 그렇죠. 그거를 의자에 앉아서 바라보는 안토니오 까를로스 조빔 그래서 안토니오 까를로스 조빔 이 곡의 원곡자가 연주한 버전으로 골라봤는데요. 안토니오 까를로스 조빔 앤 프렌즈라는 앨범이고요. 1993년에 공연에서 녹음을 한 거를 1996년에 나온 앨범인데 맨 마지막 그 앨범의 맨 마지막 곡으로 더 걸 프롬 이파니마가 있는데 피날레 더 걸 프롬 이파니마 라는 타이틀로 나온 곡이고요. 걸 프롬 이파니마 하면 스탄 겟츠와 주황 지우베르트가 함께한 겟츠 지우베르트 앨범 63년 녹음 앨범이 당연히 생각이 나잖아요. 그 앨범과 비교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고른 버전은 그 앨범에도 참여했던 안토니오 까를로스 조빔 즉 작곡자가 93년 9월에 브라질의 상파울로에서 있었던 재즈 페스티벌이 있었대요. 그 재즈 페스티벌 이름이 프리 재즈 페스티벌이던데 거기서 안토니오 까를로스 조빔이 여러 뮤지션들과 함께 조인해서 여러 곡들을 연주하는데 맨 마지막 곡으로 피날레로 이 곡을 연주했다고 하는데 함께한 뮤지션들이 대단해요. 안토니오 까를로스 조빔이 피아노를 치시면서 보컬도 돕고 있고요. 보컬의 가우 코스타 브라질 역 가수죠. 그리고 존 헨드릭스 스캣 혹은 보컬리즈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존 헨드릭스 그 당시 이제 72세로 나이 드셨을 때인데 쿠버 피아니스트 곤잘로 루발카바가 피아노를 같이 연주를 해주고요. 허비 힝콕이 게스드로 나와서 키보드를 연주해주고 섹소폰 솔로는 조 헨더슨이 해주고요. 베이스는 롱카터가 치고 있고 그니까 안토니오 까를로스 조빔이 그 재즈 페스티벌에 참여를 하는데 이렇게 스케줄 되는 친구들을 모아서 각자 여러 곡을 연주하다가 이 곡은 피날레니까 다같이 나와서 연주하자 이런 그런 분위기가 라이브만 출 수 있는 그런 걸프롬 이파니마의 또 다른 감성이 살아있지 않나 제가 되게 좋아하는 부분은 가우코스타 여성 보컬리스트가 원곡이라고 할 수 있는 걸프롬 이파니마의 아스트루드 질베르토 하고는 또 다른 브라질 가수 여가수의 목소리와 존 헨드릭스라는 원로 미국의 보컬 그리고 이들이 스켓을 써서 악기와 함께 같이 이렇게 흥얼 흥얼거리던 노래하는 여유로움이 잘 살아있는 여름 노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서 두 번째로 골라봤고요. 세 번째와 네 번째 선곡한 여름 노래는 노장 피아니스트 두 분의 연주로 골라봤는데요. 세 번째로 고른 여름 노래는 오스카 피터슨 오스카 피터슨이 1998년도에 낸 앨범인데요. 더 베리톨 밴드 라이브 앳 더 블루노트 라는 앨범이고요. 그 중에 오스카 피터슨의 When Summer Comes 라는 곡을 골라봤는데 98년이면은 오스카 피터슨 선생이 73세가 되신 때고 오랜 세월 같이 트리오 연주를 해왔던 베이시스트 레이 브라운 오스카 피터슨보다 두 살 선배인 모던 재즈 쿼텟의 바이브로포니스트 밀트 잭슨 이렇게 세 분이 같이 조인트로 공연을 뉴욕의 블루노트에서 하신 모양인데 이 곡 When Summer Comes 에서는 레이 브라운하고 밀트 잭슨 선생 두 분은 잠깐 쉬시고 오스카 피터슨이 피아노 솔로로 독주를 하는데요. 오스카 피터슨의 작곡이더라고요. 이 당시 이제 73세 98년도에 오스카 피터슨이 5년 전으로 돌아가면은 뇌졸중이 와갖고 잠깐 한 2년간 연주를 쉬고 그 다음부터 이제 연주를 재개한 지 1, 2년이 됐을 때인데 뇌졸중 이후로 가장 훌륭한 연주라고 평론가가 이 소개에서 써놨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거 저런거 다 생각하지 않고 When Summer Comes 라는 노래를 이렇게 연주를 이렇게 들으면서 생각한건데 아 산전수전 다 겪은 피아니스트가 자신의 공연에서 잠시 주어진 독주의 이 곡을 했구나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When Summer Comes 여름이 오면 무슨 얘길까 가사가 없는 노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사랑 노래 같아요. 이 연주의 톤이나 이런걸 생각해봤을 때 근데 역시 뜨거운 여름의 사랑이 아니라 옛날 젊은 시절의 사랑을 이렇게 반추하는 듯한 그러한 고즈넉하고 되게 담담한 그런 톤의 연주여서 올 여름에 겪게 될 더위나 이런걸 생각했을 때 굉장히 어울리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굉장히 편안한 연주여서 한번 들어보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번째로 고른 또 다른 노장 피아니스트는 데이브 브루백입니다. 데이브 브루백이 2000년도에 내신 굉장히 장수하셨잖아요 2000년도에 81세 때 연주하신 독주들을 담고 있는 앨범인데요. One Alone 솔로 피아노라는 앨범이고요. 그 중에 고른 곡은 Summer Song 데이브 브루백 작곡의 노래인데요. 57년도에 첫 연주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30대에 작곡한 곡을 80대가 돼서 연주를 한다 생각만 해도 참 대단하다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제 57년도 버전을 한번 찾아서 같은 곡을 Summer Song이란 곡을 어떻게 연주가 다른가를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30대 연주와 80대 초반의 연주인데 57년은 앨범 Jazz Impressions Of The USA 라는 앨범이 있는데 듣고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다기보다는 와 두 개가 완전히 비교가 되더라고요. 이 80대 초반의 연주는 다 지난 이야기를 이렇게 흐뭇하게 다시 추억을 떠올리면서 하는 연주라면 57년도에 한 Summer Song즈는 조금 시끄러울 정도의 되게 힘있는 건반을 누르는 타건이나 이런 것들이 전해져오는 느낌이 그래서 여름하면 젊음의 계절 같은데 이 노우장들의 여름은 이런 매력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혼자 하면서 좀 듣게 됐달까 마지막 다섯 번째로 고른 여름 노래는 스탄게츠인데요. 스탄게츠가 1975년에 녹음해서 82년에 나온 앨범인데 더 마스터라는 앨범이 있고요. 그중에 Summer Night 1935년도에 작곡된 스탠다드 라기에는 많이 연주는 안 된 곡이라고 알고 있는데 Summer Night 이라는 곡을 이 앨범의 첫 번째 곡으로 연주를 했더라고요. 쿼텐 연주인데 스탄게츠가 테너스 엑스폰을 연주하고 알버트 데일리란 피아니스트 그리고 클린트 휴스턴이란 베이시스트 그리고 빌리 하트라는 드러머 스탄게츠가 함께하는 이 나머지 후배들은 한 띠동갑에서 스무살 정도 나이가 차이지는 후배들이에요. 70년대 초반에는 스탄게츠가 어울리지 않게 약간 재즈퓨전 쪽으로 치코리아 이런 토니 윌리엄스 이런 분들이랑 약간 재즈퓨전을 연주하다가 다시 어쿠스틱 연주로 돌아왔을 당시의 연주래요. 40대 후반이긴 하지만 아직은 힘을 간직한 그러한 좀 씩씩한 연주랄까 Summer Night 굉장히 좋은 연주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되게 젊은 스탄게츠의 어떤 느낌이 잘 살아있고 그래서 Summer Night 이라는 곡을 이번에 검색을 하다 보니까 제가 갖고 있는 앨범인데 들어보지 못한 연주가 있어서 한 곡을 같이 Summer Night 이라는 곡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마일스 데이비스 연주가 있더라고요. 마일스 데이비스가 1963년에 연주한 퀸텟 연주가 앨범이 있어요. 맨 마지막에 이 Summer Night 이라는 곡을 퀸텟 그 당시 마일스 데이비스의 두 번째 퀸텟이 결성되기 바로 전에 과도기에 있던 두 번째 퀸텟이 결성되기 직전의 멤버들로 연주를 하는데 스탄게츠의 테너 색소폰과 마일스 데이비스의 뮤트 트럼펫으로 연주되는 이 Summer Night 을 개인적으로 이번에 비교를 해봤는데 아주 멋지더군요. 같은 곡을 여러 버전으로 듣는 재미가 스스로 한번 이번에 또 확인을 해봤는데 이렇게 이제 다섯 곡의 여름을 테마로 한 노래들 소개. 아 좋았어요. 보통 여름 노래 그러면 우리 일반적으로 떠오르는 것들이잖아요. 맨 처음 했던 Summer Time. 저는 뭐 치코리아 스페인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오히려 여름 같은 거 이렇게 상상하고 그럴 수 있겠네요. 선곡이 좀 독특해요. 이번 긴감대곡 선곡이. 근데 여름에 들을만한 재즈음악은 몇 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좀 소개해 드릴 게 몇 개 있습니다. 여름 노래 다섯 곡 소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